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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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루야 천천히 가 아루 천천히 가 흐흐흐 와 니네 여기가 니네 집 안방이냐 흐흐 차 잘 보고 일로와 일로 오자 차 잘 보고 차 잘 보고 차 잘 보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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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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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애기 엄마 엄마 사랑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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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ers 뱅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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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로야 앨로야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앨로야 다 젖었어 아휴.. 젖었어도 좋아? 알랑이 또 올거야? 알랑아 엄마 글로 갈게 아휴.. 야옹이 이뻐요? 야옹이 이뻐요? 야옹이 이뻐? 야옹이 이뻐요? 아휴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네 애기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네 애기 야옹이 이뻐요 야옹이 이뻐요 어떡해 이 어미가 사람한테 막 이렇게 극도로 경계하는 애는 아니더라구요 그래도 여기 진짜 원목으로 자른다 얘는 여기서 살아요 요 집에서 자요 어머 귀여워 응 귀여워 애기 너무 귀엽다 응 귀엽다 쟤가 어미인가요? 구루밍하는 애요 뒤에 둥치 제일 좋은 애 얘네는 다 새끼들 아우 얘 너무 이쁘게 생겼다 네 노란 애들이 원래 좀 이뻐요 아우 너무 이쁘다 근데 아마 노란 애들이 남자일거에요 저 얼룩이가 여자이고 왜 강아지는 안 컸을 것이 정확히 알잖아요 고양이도 알았나? 고양이도 확률적으로 대충 알아요 근데 노란 애가 이제 가끔 여자애도 있는데 이제 제가 뒤에 이렇게 보면은 알죠 아 누리를 잡아도 되진 않았구나 손은 안타요 어 저 옛날에 영재로 잡았다가 어미한테 막 여기 뜯기고 근데 물지는 않더라고요 밥 주는 엄마라고 다 났어요 물 먹는다 애기 물을 잘 먹는 애들이 건강해요 물 많이 먹는 애들이 물을 잘 먹는것에 우선은 예전에 쏘고 있어요 얼른 하고 갈게 메인 별일 없지? 네네도 거기 썼어? 인삼이랑 목소리 똑같네 기다려 미노 먹으려고 왔어? 완성! 감사합니다.